5월달 일주일밖에 판매가 안되는 S화제에 고지없이 가입이 가능한 물론 기본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겠지만 만성질환이죠 여성분들 남성분들 대상포진 통풍 아니면 요로교서 그 외에 간변별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돈 만원에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싶을 그 담보가 5년동안 내가 진단을 안받았으면 내가 어저께 암이 걸려도 뇌질환 걸려도 심장질환 걸려도 중대질병 걸려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만성질환 삼성화제와 또 하나는 그전에 훈구쌤명에서 우리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천만원씩 가입이 되었다가 손해율이 높아서 500, 300으로 낮췄는데요 신한생명이 저번달에 고혈압, 당뇨 천만원씩 한시적으로 가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소 보험료가 7만원 그리고 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면을 했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보험업계가 힘들다 보니까 신한 라이프에서도 고혈압 천만원 당뇨 천만원 재산포진 500만원 통풍 500만원이 최소 보험료가 없다는 겁니다 뭐 재해사망 아니면 일반사망 이런 연계조건이 없이 프리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최소 보험료 없고 연계조건이 없이 2, 3만원대로 고혈압 당뇨 천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생명 고혈압 일단은 원발성이에요 고혈압 같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고혈압 약물치료를 6개월 이상 하면 천만원 지급이 되고요 당뇨 같은 경우도 역시 천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완전 미친 대박이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31일까지에요 물론 그 전에 한시적으로 신한생명이 천만원 가입이 됐다가 지금은 500만원 축소가 되었죠 하지만 재해사망이나 아니면은 우리 일반사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보험료가 6만원 7만원 나왔어요 보험료가 정말 미친듯이 드럽게 비쌌어요 하지만 지금은 연계조건 최소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고혈압 40세 남성은 3만 3천원 여성은 50대 남성은 3만 천원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40세에 2만 6천 7백원에 가입이 되구요 50세 여성 같은 경우는 3만원 약 3천 3백원 더 비싼 3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당뇨도요 일단은 40세 남성 4만원 50세 남성 4만 4천원에 4천 100원 더 비싼 50세로 가입이 가능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당뇨는 3만 8백원 그리고 50세는 3만 4천 7백원으로 약 2천 9백원 정도 비싼 3만 4천 7백원으로 당뇨 고혈압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띠지 아시겠죠 네 요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 보호망 적극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이에요 네 다음은 만성 이제 제가 그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화재에서 만만세 플랜 그래서 여성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흔하지 흔한 대상포진이죠 그리고 갑상선질환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대상포진 통풍 단돈 만원 이게 3만원 5만원이면 저도 추천을 안해드려요 단돈 만원대로 일단 가입이 가능하구요 자 어저께 암이 걸렸어도 어저께 뇌혈관 걸렸어도 어저께 심장질환 죽을병에 걸리고 중환자시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갑상선 한지증 저하증 골절 골다공증 대상포진 통풍 이 모두가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단점은 비갱신형이 아니구요 20년날 20년 만기 자동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고지사항은 없는데요 일단 내가 5년 이내에 이 가입할 담보에 대해서 5년 내 진단을 받았으면 가입은 안되고 진단을 안받았으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5년 이내에 통풍이 걸렸어요 그러면 통풍 진단비는 가입이 안되고 나머지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두번째 내가 골다공증 걸렸어요 그러면 골다공증만 가입이 안되고 골다공증 외에 대상포지이나 통풍이나 뭐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갑상소 한지쯤 걸렸어요 갑상소 한지쯤만 가입이 안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 3만원대도 아니고 스타벅스 커피값 두 잔 네 두 잔값밖에 안되는 일단은 만성질환 자 이 상품은 삼성화재에서 2년 전에 빅히트를 쳤던 상품이에요 근데 역시 삼성화재 또한 5월달에 매출이 많지 않는 관계로 2년 전에 판매 종료가 됐던 단돈 만원에 여성 생활질환 진단비가 일주일간 다시 부활이 됐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적인 건 뭐냐면요 일단은 보험료가 만원대라는 거 두 번째는 고지사항 없이 묻고 따지도 않고 이 모든 게 가입이 된다는 거 내가 가입한 담보에 대해서 5년 동안 진단을 안 봤으면 가입이 되고요 진단을 봤으면 그 특약만 빼고 나머지는 골라 담는 상품처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남성이에요 남성 또한 똑같습니다 남성 만만세 플레인이죠 그래서 남성 생활질환 남성에게 흔한 요로결성 강견변 그리고 통풍 가입은 매우 쉽고요 5년 이내에 유관질환만 없을 시 이 모든 게 가입이 단돈 만원에 가입이 됩니다 내가 대상포진 걸렸어요 그렇다고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포진만 빼고 나머지 담보 가입이 가능하고요 내가 간염 B형 C형 걸렸어요 이 담보만 가입이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남성 만성질환 20년날 20년 자동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가입이 되고 최소 보험료 단돈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천만원에 가입이 되고요 그전에는 고혈압 당뇨 최소 보험료가 7만원 6만원이었고 보험료가 비쌌어요 그리고 재해사망이나 혹은 우리가 일반사망을 넣어야 되는데요 연계조건 없이 그 다음에 의무계약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고혈압 천만원 단돈 3만원에 가입이 됩니다 당뇨 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대상포진 통풍 500만원에 매우 저렴하게 5월 말까지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한도가 축소가 되고 다시 연계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미리 가입을 하셔라 자 이거는 이거에도 이것도 역시 5월에만 가입이 가능한 그래서 연계조건 없이 가입조건 없이 그래서 바로 보장 2대 질환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면책 감액기간 없이 가입을 하려면요 실손보험이 있던가 아니면은 내열관 허혈성 이런 진단비가 똑같이 1년 이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혹은 5년 이내에 내가 가입하고 싶은 이 담보에 대해서 진단을 안 받아야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연계조건 없이 면책 감액기간 없이 2대 질병이 5천만원까지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받았다가 내열관 허혈성 진단받아도 90일 면책기간 없고 1년 미만시에 50% 감액기간이 없어요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대 진단비 5천만원까지 그 다음에 모든 보험사 중에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두번째는 90일 면책기간은 있어요 하지만 90일 지나서 1년 미만시에 50% 이런게 없이 삭감없음용 일반암 진단비가 최대 2억까지 얼마요? 2천 아닙니다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한 삭감없음용 암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업계 누적은 4억까지 가입이 돼요 하지만 4억까지 가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한 면책은 있지만 삭감없음용 90일 지나서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암 2억가 내열가 허율성 면책 감액기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대 진단비 5천만원 실소는 없어도 되고 5대 5년 이내에 진단이 걸렸어도 되고 혹은 보험사고 이력이 없을 거 네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담보 1년 이상 일단은 유지가 되어 있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연계조건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아 근데 제가 말실수 했네요 5년 이내에 진단받으면 가입이 안되고요 5년 넘은 사람들은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꺼에 대해서 2개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저 보호망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고당대통 고혈압 당뇨 그래서 3만원대 4만원대로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호망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신앙꺼 외에도 저 보호망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그 삼성화재 삼성화재 단돈 만원으로 5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품은 20년나 20년만기 자동갱시 100세까지 돼요 이 상품의 단점은 20년 갱시형 갱시형이란거 비갱시형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요 고지사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저께 암이 걸렸어도 뇌혈관 심혈관 심장질환 그리고 에이즈 백혈병 주구병에 걸렸어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고지사항은 있긴 있지만 내가 가입할 갑상선 저하증 한지증 대상포진 통풍 요로결석 골다공증 그 다음에 독감 그 다음에 응급실 아나필라시스 이런 부분들 5년 이내에 진단만 안 받았으면 가입이 된다 아니 뭐 진단받으면 어때 대상포진 진단받았으면 이 담보만 빼고 나머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뭐 한지증 200 저하증 100만원 대상포진 100만원 그리고 눈병 100만원 그리고 30일 면책기가 있는 진단비 연간 1회가 1,100만원 통풍 200만원 요로결석 100만원 골다공증 아나필라시스 독감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로 보험료가 얼마냐 50세 남성 기준으로 13,000원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여성이에요 여성도 역시 50세 여성이고요 20년날 20년반기 자동갱신형으로 이렇게 해서 상해 사망 천만원 최소로 넣어들었고 독감 20 위 12장 양성폴리 10만원 그 다음에 갑상선 한지증 200 갑상선 저하증 100만원 그리고 대상포진 그리고 여러가지 통풍까지 다 넣어들었습니다 독감 걸렸을 때 입원했을 때 3만원 진단받을 때 20만원 어저께 내가 암에 걸렸어도 죽을병 걸렸어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여성은 좀 더 보험료가 비싸요 50세 여성 20년날 20년반기 자동갱신 100세까지는 16,000원에 가입이 가능하고 남성은 13,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 부분뿐만 알죠 저 보험망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역시 신한생명도 고요락 당뇨 최소보험료나 연기조건이 없다 보니까 3만원 그리고 4만원대에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